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2023년 상반기 간호중무사 국가고시 예상문제 귀스트라다무스 시작할게요. 여러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 잘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아, 너 꽈락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요, 꽈락을 불러옵니다. 아, 60점 안 되면 어떡하지? 60점 안 되게 끌어와요. 나는 안전한 점수로 합격할 거야. 모르는 거 찍었는데도 다 맞아가지고 난 무조건 합격할 거야. 이렇게 주문을 거세요. 세뇌하세요. 아시겠죠? 댓글에 나 땡땡땡 간호중무사 합격 또는 합격했다, 합격한다 이렇게 반드시 화건 적어보시고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세요.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국씨가 임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훑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간호중무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요, 간호정책과입니다.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은요, 3년 경력 플러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700시간이죠?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난관의 팽대 부위다. 수정이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착상을 합니다. 수정은 됐는데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법, 자국 내 장치, IUD였죠? 루프입니다. 아스피린을 피해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출혈 경향 환자, 혈우병 환자나 위계양 환자죠. 아스피린 안 먹으면 어떤 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약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 개보린에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침 맞고 부작용이 왔어. 가장 센 게 훈침이고요. 그 다음에 현훈감. 이 훈이 어지러울 훈입니다. 뜸의 효과와 침의 효과가 있는데요. 몸이 실증 질환이다 하면 침으로 연결하시고요. 허증 질환이다 하면 뜸으로 갑니다. 몸이 허해, 허한 게 허증 질환이에요. 따뜻하게 뜸을 나서 면역력을 올려준다.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이게 뭐예요? 임신을 알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임신 테스트 두 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때문이다. 임신을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분만 1, 2, 3, 4기 나왔습니다. 개, 아, 반, 회, 개, 아, 반, 회, 개봉박두. 뭐예요? 자궁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복압을 높인다 하면 몇 개예요? 분만 2기죠? 왜? 태, 아, 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거 이번에 유력하지 않나요? 태, 아, 가 나오는 거 분만 2기. 복압을 높인다 하면 분만 2기로 가세요. 애기 빼냈어요. 그럼 태반 빼내야겠죠? 태반을 빼내는 건 뭐죠? 개, 아, 반, 아, 분만 3기야. 이건 직전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 빼냈어. 엄마가 회복해야겠죠? 회복기. 분만 4기. 회복기입니다. 개, 아, 반, 회, 개구기. 태, 아, 만출기. 태, 반, 만출기. 회복기. 복압을 높여야 되는 거. 애기가 나오는 거. 분만 2기입니다. 산전 관리 주기. 몇 주 지나면 애기가 나오죠? 40주에 나오잖아요. 이 막달에 37, 38, 39, 40. 이 때는 매주 갑니다. 매주 가요. 그 이전에는요. 임신 8, 9개월에는요. 2주에 한 번. 월 2회 갑니다. 7개월 이전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이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임신 8, 9개월에는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간다. 막달에는 매주 간다. 이거예요. 유두균혈씨. 유방염일 때, 유방울혈일 때.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다 이 뭔가 가슴에 응어리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젖은 다 먹이는 건데 유일하게 하나 젖을 안 먹이는 게 뭐예요? 유두균혈이에요. 유두균혈. 유두가 뭐죠? 젖꼭지예요. 젖꼭지. 젖꼭지가 아플 때는요. 항생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항생제를 먹으면 그게 아기한테 젖으로 가면은 아기가 항생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만 하루 이틀 수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한다. 왜? 유두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젖은 계속 제한해야 된다 이거죠? 유두에 비타민 연구도 발라줍니다. 파파니콜라오 검사 뭐예요? 자궁경부암 진단검사입니다. 쇠석이 절석이 어떤 자세죠? 산부인과 자세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3, 4일이 지났는데 체중이요? 5kg 했던 아기가 4.5kg로 빠졌어요. 이거 뭐죠? 생리적인 체중 감소이다. 병리적이라는 게 병이죠. 생리적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생리하잖아요. 생리. 이게 자연적인 건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며칠씩 피를 흘려도 괜찮지. 이게 만약에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생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괜찮은 거다 이거예요. 다음 중 배란의 의미는 배란이 뭐죠? 성숙한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이 배란입니다. 가장 흔한 질념이 뭐죠? 모닐리아 질념 칸디단증이에요. 곰팡이균입니다. 산용열 이거 뭐예요? 애기 낳고 열나는 게 산용열이에요. 분만 후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38도 이상의 열이 계속 나요. 그러면 산용열 감염됐다 이거죠. 산용열의 원인균은요? 연세상 구균이다. 생리적인 황달. 아 생리적인 거는 괜찮은 건데 그냥 왔다 가는 거구나.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내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병리적인 황달입니다. 하지만 2, 3일 후에 나타났는데 일주일 후에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생리적인 황달이에요. 3명 중에 2명은 생리적인 황달이 생긴대요. 신생아의 55에서 70%나 생리적인 황달이 나타난다. 미수가와 가수가 자주 나오죠? 원래는 40주의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미수가는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과수가는요? 42주 이후에 태어났어요. 누가 털이 많고 누가 주름이 있고 없어요? 미수가는요? 과수가보다 조금 더 연계잖아요. 이렇게 외우자고요. 그냥. 털이 많습니다. 주름이 없어요. 더 연계니까 주름이 없겠죠? 여기서 이 털은 몸에 있는 털이에요. 털이 많고 주름이 없다. 과수가는요? 솜털이 없어요. 근데 머리카락은 많대요. 아 과수가는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머리가 장발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관절염입니다. 어떤 운동하죠? 수영합니다. 골다공증이에요. 어떤 운동하죠? 걷기합니다. 실제로 걷기는 관절염이든 골다공증이든 다 공통인데 교과서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기 쉽게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그냥 관절염은 다 수영으로 가세요. 왜? 체중을 부화하지 않고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안 아프다 이거죠. 골다공증은 왜 걷기를 할까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을 부화하는 운동이 좋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요. 고관절 골절을 주의해야겠죠? 골다공증 왜 생기냐? 폐경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골다공증이 생긴다. 다 세트로 가셔야 됩니다. 치매가 왔어. 인지기능이 저하되겠죠?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기에 갈수록 힘들어요. 본인이 본인 약을 챙겨 먹지 못하거나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임신 중독증.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온다면 임신 중독증일 수가 있다. 고혈압이 위험합니다. 임신한 사람들 항상 모제죠? 혈, 체소, 혈압제고요. 체중제고 소변을 측정합니다. 아프가점수 5항목. 이거 직종국신 나왔죠? 색상, 컬러 나왔어요. 호, 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측정을 하는 거예요. 호흡, 맥박, 색상, 반사, 근, 긴장도를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아주 좋으면 2점, 보통이면 1점, 너무 반응이 없다 하면 0점이에요. 그래서 10점이 만점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9점이야. 아기가 되게 건강하구나. 3점이야. 이 아기는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이거를 알아보는 게 바로 아프가점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기가 싫어, 나 안 해! 떼쓰고 엄마랑 헤어지면 울고불고 짜고 이랬을 때 이게 영아기일까요? 유아기일까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요? 1에서 3세죠? 거절증. 유아기 잘 나옵니다. 떼쓰는 것. 양가감정, 분노발작, 분리불안 다 유아기의 요인이에요. 야뇨증, 심리적인 요인으로 오줌 싸는 겁니다. 분리불안 주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유아의 정서상태이다. 쓰던 거, 사용하던 것만 고집한다. 이것은 유아기의 특성입니다. 우리 에릭슨에서 유아기의 특성 또 뭐 있죠? 유, 자, 자율성 대 수치감 있었죠? 이때 똥어중 가리니까 수치감도 느낄 수가 있다. 아동운동의 발달 특성. 뭐가 있어요? 두미법칙. 머리부터 발달하고 다리로 갑니다. 근원법칙. 중심에서 말초로 가요. 팔 전체를 쓰다가요. 손가락까지 씁니다. 큰 거 쓰고 작은 거 쓰는 거예요. 신체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엄마가 애기 낳고요. 출혈이 너무 심해요. 산후 출혈 시 어떻게 조치할까요? 일단 피가 많이 나면 트렌델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리죠? 냉찜질을 하죠? 자궁 저부를 마사지해 줍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검사. 애기한테 피 어디서 뽑죠? 애기 발바닥에서 피를 뽑는데요. 수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뽑는다. 자살 의도가 보이면 구단문. 구체적으로 단도 직입적으로 묻는다. 예방접종 MMR. 예방접종 디파백 중요하죠? MMR이 뭐죠? 홍, 유, 풍입니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념, 풍진. MMR 언제 맞죠? M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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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R. 어? 생일 축하곡이네요. 1년 이후에 맞습니다. 12에서 15개월의 MMR을 처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M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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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R.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인에는요. 2, 4, 6개월, 4에서 6세 그 이후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아기들이 맞아야 할 주사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걸 두 개를 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MMR, MMR, 이걸 기억했죠? 아, MMR은 1년이 지나야 돼. 돌은 지나야 돼. 왜? 생일은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2, 4, 6개월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요. 풍지는 무조건 1년 이후에 맞는 거고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인에는요. 2, 4, 6개월에 맞습니다. 아시겠죠? MMR, MMR, MMR은 홍유풍. 1년이 지난 다음에 맞아야 된다. 기억하세요. 탈수하면 물을 먹인다. 설사를 하면요. 탈수를 조심해라. 그냥 세트로 갑니다. 아시겠죠? 태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똥 싸는 게 태변이에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 태변입니다. 이후에 보는 변은 이행변이에요. 저염, 저지방 시기 하면 고혈압 가셔야 되겠죠? 풍진, 띵띵띵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혀도 아기가 못 들어. 왜? 태아, 귀먹어리가 된다. 엄마가 풍진이 걸리면은요. 아기한테 임신 초기에 옮깁니다. 엄마가 매독이 걸리면은요. 아기한테 임신 중기, 태반을 통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이전에 이 병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초풍중매, 초기에는 풍진, 중매, 중기에는 매독. 이때 아기한테 옮기니까 이 전에 엄마가 치료해야 된다 이거죠? 엄마가 매독이야. VDRR 검사합니다. 매독의 원인균, 트레포네마, 팔리듐. 팔꿈치 보호대, 소아에게만 합니다. 성인에게는 팔꿈치 보호대 하지 않아요? 성인에게는 그냥 장갑 보호대를 합니다. 모자 보건의 대상의 범위. 모는 어디까지야? 자는 어디까지야? 모는요. 임산부, 가임기, 여성, 분만 후 6개월 이내를 다 엄마의 범위로 봅니다. 자는요. 6년 미만이에요. 모자 보건 사업은 왜 중요할까요? 엄마와 자식의 건강이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의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의 대다수예요. 엄마와 자식을 합하면 인구의 50%, 60%, 70%까지 거의 3분의 2거든요. 전 국민의 대다수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이 다음 세대에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건강이 또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임신, 분만, 산육시에 일어날 사망을 다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자 보건 사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입니다. 영아는 0에서 1세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이나 이 보건 수준이 0 아니다 이거예요. 총 부양비는요. 직전 국시에 나왔어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총 부양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요. 15에서 64세예요. 생산연령 인구죠. 돈 안 버는 사람은요. 아기와 노인입니다. 이거를 더한 거예요. 노년 부양비. 아 노년이 그럼 분자로 올라가야겠죠. 65세 이상이 분자로 올라간다. 돈 버는 사람 분에 노년 곱하기 뭐 100이든 1000이든요. 호흡수를 재는 이유는요. 데메롤, 모르핀을 투여하면은 마약성 진통제죠. 호흡수가 떨어집니다. 쿠마린, 해파린, 항응고제죠. 피가 안 멈춰요.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합니다. 디곡신, 디기탈릭스, 강심제죠. 맥박수를 측정합니다. 아나필라틱 쇼크가 왔어요. 호흡기로 온다고 했죠. 기관제를 확장해줘야 돼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주사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저단백식이 뭐 있어요? 간, 신, 사, 그리고 요독증이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 이거 딱 4개입니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와서 플러스한 거예요. 간, 간성혼수예요. 간경화 아니에요, 여러분. 간경화 아닙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념 환자일 때는요. 저단백을 먹습니다. 사구체 신념 환자도 저단백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요독증이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 요독증이 있건 없건 어쨌든 만성신부전이니까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체계의 문제점은 조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뭐로 나뉘어져 있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만이다. 행정안전부는요. 조직은 아니고 그냥 기관이래요. 그래서 서로서로 윈민하려면 다툼이 많다. 서로 이권을 경쟁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웬만한 업무를 다 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고요. 사람이나 예산, 인력과 예산을 담당하는 게 행정안전부입니다. 지방보건조직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지소 화면은 농특법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보건소장을 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임 리법.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후상방 화면은 떠올라야 되는 거?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이 안에 고막체온계로 온도를 잰다. 하임 리법. 뭔가 이물질로 인해서 질식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올리는데 어느 부위?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올린다는 거예요. 교감신경.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이 커져요. 우리 놀라면 동공 커지죠? 기간제가 확장돼요.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때 어떤 변화가 오냐? 교감신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밤에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시꺼운 옷을 입고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 무섭죠? 스트레스 오고 있죠? 이때가 바로 교감신경이 자극되는 순간입니다. 동공과 기간제가 확장돼요. 왜 기간제가 확장될까요?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제가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살고자 몸에서 알아서 이 교감신경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기간제가 확장돼야지 숨을 잘 쉴 수 있어서 제가 뛰어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오줌 내리고 눈물 넣으면 되겠습니까? 눈물 안 나와요? 소변 안 나와요? 소화관의 연동운동이 다 억제됩니다. 땀은 뻘뻘 날 수 있다. 혈압은 오른다. 혈압이 오르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혈관이 수축한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동공과 기간제가 확장되죠? 땀이 뻘뻘 나죠? 땀샘입니다. 혈관이 수축한다. 뱀에 의한 교상. 교상은 물리는 게 교상이에요. 그 독이 몸에 퍼지면 안 되겠죠? 물린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합니다. 환부를 심장보다 높여야 낮춰요? 낮춰요. 왜? 심장보다 높이면 혈액순환돼서 온몸에 독이 퍼져버리잖아요. 팔을 물렸어. 팔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독이 더 퍼진다 이거죠. 냉찜질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서 냉찜질은 하지 않는다. 산에서 뱀 물렸는데 얼음 어서 구하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냉찜질 안 한다. 치아의 구조. 이거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 번 쉬었거든요. 범랑질 맨 겉에 딱딱한 부위. 맨 바깥층이다 하면 범랑질입니다. 범랑질 맨 바깥에 있다. 비읍 비읍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상아질. 이 안에 좀 많이 있죠? 이 치아의 80%가 상아질이에요. 물렁물렁 하거든요. 충치가 잘 생겨서 쉽게 썩는다. 이게 바로 상아질입니다. 아시겠죠? 치수. 우리가 치과에서 신경치료하는 게 치수예요. 수분도 공급하고 혈관이 존재합니다. 아파서 신경치료 하잖아요. 이거를 끊어내는 게 신경치료입니다. 한마디로 치수를 죽이는 게 신경치료예요. 수분 공급,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니까 통증을 느끼죠. 치수랑 연결하세요. 백악질. 치아를 악골에 고정한다. 악악. 이번에는요. 범랑질하고 상아질. 치수를 기억하세요. 불소도포 6개월마다 합니다. 치아 건강검진 6개월마다 합니다. 올바른 칫솔질.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중에서 완전하게 예방하는 거니까 칫솔질은 1차 예방이죠. 손 씻기도 1차 예방이죠. 산전관리 1차 예방이에요. 내성이 생겼다. 너무 많이 써서 약발 안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걸 교과서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돼요.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량을 증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내성이 생겼다. 부항의 정의를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항이 뭐예요?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요.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아 관 속에 공기 빼가지고 피부 표면에 딱 부착시키는 거 부항이다. 이렇게 가세요. 부항을 뗄 수 없는 환자는요. 정맥류 환자나 출혈 환자입니다. 피가 철철 나고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피 뽑아요. 정맥류 막 심줄 뽈떡뽈떡 튀어나왔는데 이거 피 뽑아요. 안 된다. 기구 전달 시 기구 사용 부위를 구강 내로 해서 치과 의사한테 줘야 됩니다. 반대로 주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어 그 좁은 구강 안을 쳐다보다가 예민해져요. 그대로 줘야 된다. 핸드피스 최근에 국가구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스 될 것 같은데 핸드피스가 뭐죠? 구강 내에서 치즈를 삭제합니다. 충치 치료할 때 그르르르르 하고 파내는 거 그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결국은 치즈를 깎아낸다. 충치 치료한다. 핸드피스예요.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코팅을 해줘요. 그러면 음식물이 덜 끼겠죠?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란트예요. 왜 애기들 실란트 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치아에 홈을 메웁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치과에도 나오고 의료법규에도 나오잖아요. 치아 중에서 영구치와 유치가 있습니다. 유치 중에서 제일 먼저 교환되는 치아는요. 하악유중절치입니다. 아래니니 두 개가 제일 먼저 교환이 되고요.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아래 6번. 하악제1대구치입니다. 치과에 취업을 했어요. 의사를 우리가 어시스트할 때 의사가 오른손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는요. 그 석션, 석션 팁. 침 빼줘야 되잖아요. 물 빼줘야 되잖아요.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오른손, 오른손으로 일을 하면 안 겹쳐요. 그런데 오른손, 왼손으로 하면 둘이 자꾸 부닥친단 말이죠. 의사가 오른손으로 진료할 때는 간호조무사도 석션을 오른손에 잡는다. 석션하는 거. 치과에 취업한 간호조무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철분제 중요한 거요. 철분제는요.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철 좀 들어라, 이씨.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지만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칼슘제는요. 비타민D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수근간 증후군. 가장 중요한 거. 팔렌 검사입니다. 여러분 손등을 이렇게 맞대 보세요. 1분 동안 있어 오세요. 손끝이 막 저리고 아프다 하면요. 아, 수근간 증후군인가 보다. 이걸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이 있어요. 등장성 운동이 이번에 나올 차례죠. 힘장자입니다.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이 등장성 운동이에요. 수영이 대표적인 등장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수혈을 하려고 합니다. 혈액형 검사와 교차시험 검사를 한다. 협심증, 심근의, 심장 근육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이 관상 동맥이 심장 동맥 아니겠어요? 이게 좁아지면 심장이 아프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니트로글리세린 이 협심증 약을 혓바닥 아래 서라 투여하면은요. 물도 없이 30초 이내에 녹아요. 그러면 혈관이 확 이한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안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 심근경색증, 심근의 괴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약발도 안 먹어요. 30분 이상 아프면요.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119 타고 응급실 가겠죠? 산소를 비강으로 투여합니다. 절대 안정하죠? 심전도 EKG 검사하고요. 모르핀을 정맥주사 IV로 해서 흉통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약발 잘 받는 순서 뭐예요? 정근, 피, 경.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아주사, 경구로 먹는 거가 맨 마지막이다. 기억하시죠? 심천맥박. 부정맥에 있는 환자는 특별히 저혈압을 관찰해야 된대요. 심장이 불규칙하니까 심천맥박으로 정확하게 1분을 잽니다. 동정맥로 투석하는 분들에게 인조혈관, 굵은 인조혈관을 몸에다가 심는 거예요. 동정맥로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하게 한다. 이게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인공혈관을 집어넣었는데 여기다 압력을 주지 않는다. 팔베개 안 한다. 여기 혈압 주면 혈압 꽉 쫄리죠? 혈압도 안 잰다.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웬만하면 안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가 막혀서 오줌이 잘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싸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래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절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방광세척을 하는데 세척액은요. 식염수는 식염수인데 멸균생리식염수. 아랫배에 뜨뜻한 찜질을 한다.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중요하죠. 도입, 전개, 종결. 보건교육의 평가 유형 중요하죠. 전, 중, 후. 전진, 신화의 전진이요. 중형차를 탄다. 이렇게 구독자님이 초성 알려주셨죠. 도입, 전개, 종결.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폐수생술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요. 일단 도입부에 쫙 그냥 드라마 보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 동기가 높여지면서 주의가 집중되겠죠. 전개, 본격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작하는 게 전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요. 최근의 지식을 확신감 있게 제시하는 게 바로 전개예요. 종결,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해주고 썸머리하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결론, 종결입니다.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요.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하는 게 결론, 종결이에요. 요번에 도입이나 전개 유력하지 않나요? 주의 집중하세요 하는 거는 도입부고요. 본격적인 교육하는 것은 전개고요. 마지막에 요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종결 단계이다. 교육을 평가하는 유형에는 전, 중, 후. 여러분 전, 중, 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전진, 진단평가, 중형차, 중형. 중간에는 형성평가, 교육 후에는 총괄평가를 간다. 문제 맞춰보세요. 보건교육 실시 전, 어쩌고저쩌고, 전하면 전에 동그라미 치고 전진, 진단평가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보건교육 평가 중 하면, 중, 중형차야. 중형, 형성평가.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총괄평가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총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번에는 진단 아니면 형성평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도입이나 전개 갈 것 같습니다. 학습의 동기를 높여준다? 주의 집중시킨다? 도입부죠. 도입부. 폐암사진 딱 던져준다? 도입이에요. 보건교육의 진행방향 최근에 나왔었죠?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 이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 구추. 이게 조금 특이하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이다.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이다. 의료 2인은 누구냐? 의사와 간호사이다.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이다.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사산진단서 누가 뜨냐? 사조의한. 사산진단서는요. 조의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가 뜰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조의한. 사산진단서는 사조의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가 뜰 수 있다. 결핵, 의사, 한의사가 연속 두 번 나왔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 나올 차례 아닌가요? 투웨르클린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이었지만, 결핵, 균 검사에서는 음성이다. 잠복이야.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결핵, 감염 검사, ppd 테스트에는 양성이지만, 결핵, 균 검사, 객담 검사에는 음성이다 이거예요. 양성과 음성이 나온다고 하면요. 잠복, 결핵, 감염자로 가세요. 벌칙 볼게요. 환자 비밀 누설했어? 3,3이죠. 3년 이하의 증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이거 역시 3,3이에요. 요것 좀 유력하지 않나요? 3,3 중에서 맨날 환자 비밀 누설 나왔거든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어? 하면 3,3이 되는 거예요.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해요.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을 합니다. 혈소파는요? 혈액을 응고시켜요. 태어나자마자 맞는 예방접종 뭐가 있을까요? B형 간염 주사입니다. 결핵 예방접종. BCG는 언제 맞죠? 한 달 이내에 맞는데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어. 그런 모터로 한 달 기다리겠어요? 출생 당일날 맞는다. 그리고 비타민 K 주사. 아기가 피가 잘 안 멈춰. 가족력이 있어. 그러면 첫날 비타민 K 주사 맞을 수 있다. 어디다 맞아요? 허벅지 외측 강근. 허벅지에다 이쪽에 한 방, 이쪽에 한 방 맞을 수 있다. 성인은 주사 어디다 맞죠? 둔부의 배면.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위치 맨날 나오죠? 오른쪽, 왼쪽. 우리 기준 아니에요. 대상자. 환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여기 쇄골뼈. 왼쪽은 젖꼭지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3, 2.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맞으시라고 했는데. 요즘에 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쪽 쇄골뼈 아래잖아요. 근데 오른쪽 젖꼭지 아래. 왼쪽 쇄골뼈. 이 반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요즘에 이 출제위원들이 기관조를 보시는지. 제가 찝어준 거에서 또 약간 변형해서 나와요. 오른쪽, 왼쪽인데. 쇄골뼈. 오른쪽 쇄골뼈. 왼쪽 젖꼭지 아래라는 거. 그림으로든 말로든 아셔야 돼요. 오른쪽 쇄골뼈.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가슴 아래.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1차 보건의료입니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1차 보건의료죠. 2차 보건의료는요. 병원급이에요. 3차 보건의료는요.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도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1차 보건의료의 특징으로 WHO에서 접근의 필수 요소들을 만들었습니다. 접수, 주지, 접수, 주지, 접, 접근성, 수, 수용 가능성, 주, 주민의 참여, 지, 지불 부담 능력. 이거 나올 차례 되지 않았어요? 접근성, 문턱이 낮아야 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된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어도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적절한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의원도 이용하고 보건소, 보건주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 이게 바로 1차 보건유료의 특징, 접수, 주, 지입니다. 접, 접근성, 수, 수용 가능성, 주, 주민의 참여, 지, 지불 부담 능력. 접근성은 많이 나왔어요. 주민의 참여 한번 요번에 찍어볼게요.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제가 종정국시에 찍어들었는데 바로 요게 나왔어요. 요번엔 안 나오겠죠? 민주적인 회의 능력, 민주적, 그 집, 그룹토이, 집단토이 기억하세요. 민주적인 회의 능력, 그룹토이, 집단토이. 시범 교육, 인슐린 주사 가르쳐줬어요. 애기 젖 먹이는 거, 모유수육 가르쳐줬어요. 애기 목욕시키는 거, 신생아 목욕법 가르쳐줬어요.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주는 거, 시범 교육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배웠나 테스트를 하면서 지켜봅니다. 그게 바로 관찰법이에요. 시범 교육은요, 실무적용에 용이하죠. 본인들이 직접 써먹어야 되니까 대상자가 주의 집중하겠죠?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시범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이거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죠?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보험급여가 행해진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이 내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다니면 직장가입자, 직장을 안 다니면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무조건 4대 보험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 4대 보험 안에 국산, 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도 냅니다. 조금 내는 사람은 15,000원 내죠? 이 사람들 돈은 이렇게 다 따로 내는데 혜택은 똑같단 말이죠. 보험료의 차등 부과, 혜택은 균등하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연대책임,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을 재분배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병원 가서 한 4천 얼마 내지 않아요? 원래는 2만 얼마가 넘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2, 30%다. 일반적인 외래 30%, 입원은 20%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 70% 누가 내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막 10만원씩 뛰어가잖아요? 나머지를 내는 것은 공단입니다. 그래서 제3자 지불제도 우리가 100% 내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뛰어갑니다. 보험자는 누구고 가입자는 누구예요? 가입자는 우리죠? 국민입니다. 보험자, 보험사는요? 공단이죠? 돈을 가져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내어주는 게 보험사, 공단입니다. 보험사, 보험자로 기억하세요. 병원 화재, 불났어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부리아 외쳐서 사람들이 소리 듣고 도망가게 해야겠죠? 비상벨 눌러야겠죠?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수건이든 옷소매든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가는데 한 손만 쭉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거든요. 한 손으로 짚어야 길을 잃지가 않는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시는 거예요. 즉어는 맨 마지막에 나간다. 코피, 비출혈이죠? 고개 숙여요? 제껴요? 숙입니다. 숙입니다. 고개를 숙인다 하면 연하곤란한 자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코피, 뱉습니까? 삼킵니까? 코피는 버린다. 코피는 뱉어낸다. 어? 피 삼키는 거 뭐 있었는데? 측가적으로 이 일을 뺐어요. 피가 날 때는 그때는 삼킨다는 거. 고압증기멸근법 120도에서 20, 30분간 고온고습을 이용해서 스테인리스, 가운등을 멸균시킨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고압증기멸근법이에요. 건열 하면 파우더 기억하세요. 이오가스 하면 고무 하면 이오가스로 가세요. 내시경, 폴리카테터 다 고무죠? 이오가스로 갑니다. 요추천자 시의 자세는 새우 등 자세로 꼽으려가지고 요추 3, 4번 사이에 척수의 지주막 하강에서 물을 뽑습니다. 뽑고 나서 이 물 나오지 않게 앙하이로 똑바로 눕힙니다. 항결핵제 1차 약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립토마이신 있었죠? 결핵약을 여러 가지로 먹이는 이유는요? 내성이 생기지 말아라. 혼합감염 치료를 위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먹입니다. 열 중증에 4가지가 있어요. 열사병,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죽습니다. 체온조절 중추가 기능이 장애가 돼서 체온조절이 안 돼요. 땀도 안 나와요. 사망률이 가장 높다. 죽을 사로 기억하세요. 열, 경련. 몸에서 염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축구선수들 운동하다가 막 시신하죠? 체내의 염분이 손실돼서 그래요. 이랬을 때 소금물을 먹인다. 경련은요? 소금물하고 연결하세요. 라돈, 폐암의 원인입니다. 폐암이 걸려서 내 돈 너무 많이 써. 폐암의 원인은 라돈이라는 거. 이산화탄소 뭐가 중요해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이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이다. 대기 오염의 지표 아니에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이다.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된다. 군집 독의 원인이다.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이다. 용존산소 거의 맨날 국시에 나오죠?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디절브드 옥시즌.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용존산소라고 하는데요. 산소가 많으면 깨끗하겠죠?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가 높다.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 바닷물, 부유물질이 많은 물질은 더러운 거죠. 더러운 물에는요. BOD와 COD가 많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얘네가 많으면 더러운 물입니다. DO와 BOD, COD는 반비례로 가는 거 아시죠? DO가 높다 하면은요. BOD, COD는 낮은 거예요.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다. 그러면 DO가 낮아지는 거겠죠?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가 낮아지는 겁니다. 반비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질이 과다 유입됐다. 수질이 오염됐다 하면은요. 이 BOD, COD가 높은 거겠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이런 지문을 고르시면 됩니다. 항생제를요.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각처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법 중에서 가장 위생적이지만 이 소각장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연료비가 많이 든대요.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다? 매립법이었죠?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위가 너무 조그맣게 남아있으니까 음식물을 넣어도 흡수가 안 되고 똥오줌으로 배설이 너무 빨리빨리 된다. 밥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이내에 줄줄 싸버리니까 어떠한 시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것은 피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고지방을 먹어라 하는 것은요. 덤핑 신드롬밖에 없어요. 덤핑 밑으로 떨어지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먹자마자 싼다 이 얘기입니다. 저탄수화물 저수분. 우리 교재에 저탄수화물 다른 거 있나요? 저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탄수화물을 왜 저탄수화물을 먹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그 침 속에 뿌띠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그게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을 분해시킨다는 거죠.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얼마나 빨리 이게 배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라. 물도 먹으면 쑥쑥 내려가니까 물을 조금만 먹어라. 밥 먹기 전으로 2시간 동안은 물도 먹지 말아라. 이게 바로 덤핑 신드롬입니다. 완전하게 위를 절제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그럼 주사를 맞아야겠죠?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긴다. B12가 악성 빈혈하고 연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 제위 관장 자세입니다. 어필을 먹고 걸렸어? 장어, 장염 비브리오균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포도산 구균이죠. 잠복기가 너무 짧아? 점심시간에 먹고 바로 애들이 설사해? 포도산 구균이죠. 돼지고기 삶어 먹어? 삶어날라균이죠. 돼지고기를 덜 익혔어? 삶어날라균입니다. 우리 계란도 물에 씻어 먹어야 돼요. 겉에 삶어날라균이 있거든요. 닭고기, 돼지고기 다 삶어날라균이 있어요. 통조림 먹고 걸렸어? 치사율이 너무 높아. 통, 보, 보톨리뉴스 균입니다. 햄버거 먹고 그 햄버거의 쇠고기 페트 때문에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군 감염증 0157, 5-0157이에요. 독서형 식중독, 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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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톨리뉴스, 웰, 웰치균, 포, 포도산, 구균은요? 독서형 식중독이라는 거. 그러면 세균형 식중독은요? 아장살장, 아, 아리조나, 장, 장구근, 살, 살모날라, 장, 장염, 비브리오균은 세균성 식중독이다. 엘리뉴, 라니냐, 빕뇨, 다뇨, 찬물, 더운물. 엘리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죠?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죠? 빕뇨, 요비중이 높죠? 다뇨, 요비중이 낮죠? 찬물, 냉의 효과는 관절활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더운물, 온의 효과는 관절활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배설량 저번에 나왔어요. 상처배액 배설량이죠? 소변, 구토물, 젖은 드레싱, 상처배액 다 배설량입니다. 설사 배설량이에요. 피 쏟는 거, 출혈, 심한 땀, 심한 바란 배설량인데 배설량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냥 똥 있잖아요? 정상적인 대변, 그리고 그냥 땀, 조금 나는 땀은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고요. 기저귀는요, 무게를 재서 배설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배설량이 측정 안 되는 거, 정상적인 대변은 측정 안 된다. 섭취량은 먹는 거, 수익 맞는 거, 다 그냥 됩니다. 저농도 강추, 저농도 강추, 비강캐늘라, 벤추리 마스크는요, 저농도에 산소를 제공한다. 쇼PD 환자, 저농도에 산소, 벤추리 마스크를 낀다. 비강캐늘라, 가장 흔히 사용한다. 콧구멍에다가만 산소 줘서, 입은 자유롭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다 기출 키워드입니다. 뇌졸중,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다 있어야 뇌졸중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뇌경색으로 올 수도 있고, 언어장애로 올 수도 있고, 운동실조증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뇌졸중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쪽이 좌우, 반대로 봤을 때요. 좌뇌가 다쳤어, 오른쪽이 마비가 오고요. 우뇌가 다쳤어, 왼쪽이 마비가 오고요. 이 반대, 크로스로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실어증이 온다. 그리고 손해가 이상해 있다 하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어요. 이게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운동실조증이다 하면 손해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고시로 어떻게까지 나오냐? 운동실조증이라고 한다면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서 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샤워하지 않고 욕조에서 씻긴다? 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요. 운동장애가 오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둔해지죠?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다? 24시간 소변 수집하는 방법. 24시간 내내 소변을 모으는 건데요. 첫 소변은 버리고, 이 버린다는 의미가요. 소변을 만약에 30초 동안 싼다고 했을 때 30초를 몽땅 다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것까지 다 모으는 거예요. 중간에 놓치고 안 모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수수료 뭘 먹냐? 유연경! 유연경! 일단 물이나 보리차 먹죠? 그 다음에 유동식. 유동식은 물로 먹는 겁니다. 뉴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식, 부드러운 식사, 죽 같은 거요. 계란찜, 순두부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일반적인 밥입니다. 유연경! 연식이 또 국가고시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죽이 연식입니다. 소변 주머니나 베개 위치. 일단 유치 돈을 건 환자 소변 빼냈죠? 우리 몸보다 소변 주머니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뭔가 이 폐암 환자, 흉곽 배관에 캤어요. 이런 고름 같은 거 항상 몸보다 낮게 해서 이 몸으로 다시 역류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피를 받든지 영양액을 받든지 다 몸보다 위에 있지만 배설물, 소변이라든지 고름, 배관액 이런 것들은 다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횡경막, 횡경막 이거죠? 횡경막과 늑강근, 호흡시에 사용되는 근육이다. 우리가 호흡 곤란 환자는요. 상체를 높여라, 자의, 반자의를 해라 이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일어나야 횡경막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숨쉬기가 편하다는 거. HDL, 하이 굿,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아시겠죠? 연수, 이번에 연수 나올 차례예요.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호흡 조절 중추다, 연수 같은 말로 숨 내입니다. 항상성 유지, 시상화부 한번 나왔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생명유지, 호흡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이번에 연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옥시토신, 자궁을 수축시켜서 아기가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다. 영양소,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가고시 보는 시험날 아침에 탄수화물 뭐 조금이라도 먹어라 이 얘기예요. 단백질은요,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면역력을 키워준다.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라.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어라. 칼륨은요, 나트륨을 배설해준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 칼륨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시금치, 우유, 뭐 찐 고구마 이런 거요. 당뇨병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증상, 다음 다식 다갈다녀. 발톱은 일자로 짤라라, 발을 보호해라.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 맞죠? 보통은 2형 당뇨,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체장은요, 소화효소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옵니다. 소화효소, 탄, 단지, 탄수화물 소화효소, 아트리, 아밀라제 나오죠? 단백질 소화효소, 트립신 나오죠? 지방 소화효소, 리파제 나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체장에서 나온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린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준다. 폐균기 여성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을 기반으로 넘어졌을 때 뭐가 생긴다?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 골다공증에는 어떤 운동이 좋다?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 환자는 등척성 운동이 좋다. 멸금품 여는 순서, 먼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불만 예방, 낮잠을 피해라. 카페인 자기 전에 피해라. 적당하게 낮에 활동해라, 운동해라 이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간에서 담즙을 만듭니다. 간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해서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을 형성합니다. 영육성 식도염 유의사항. 살을 빼야 돼요. 말랐는데 영육성 식도염 생겼다? 나 초콜릿 많이 먹는 거야? 나 혹시 신과일이나 탄산음료, 커피 많이 먹는 거야? 기름진 음식 많이 먹는 거야? 생각해보셔야 돼요. 약으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요. 약을 끊으면 또 도지거든요.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외과적 손 씻기와 내과적 손 씻기가 있어요. 이번에 외과적 손 씻기 나올 차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도과에서 손 씻는 거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멸균은 안 되는 거예요. 외과적인 손 씻기. 수술할 때 이 드라마에서 맨날 의사들 손 올리고 씻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태를 14분을 씻는데요. 그래야 멸균 상태로 손을 씻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이게 국가고시에 어떻게 나오죠? 손이 팔꿈치보다 위에 있다.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에 있다.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끼워 맞추세요. 손이 위에 있다? 외과적인 손 씻기.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백내장과 농내장.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뿌여지는 거예요. 인공수정체에 집어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포괄수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농내장 통증이 있고요. 압이 올라간다 하면 농내장 되겠습니다. 수술 있어. 수술한 부위가 어디로 간다? 수위. 위로 가는데 고름이 나와. 귀에서 고름이 진물이 줄줄 나와 하면 고름이 나오면 아래로 간다는 거. 경련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국가고시 보기 중에서 이게 만약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또는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이런 보기가 없으면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순서로 하냐. 귀관주에서 두 개를 다 집어줬는데 보기에는 이게 없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자 회음부 간호 직전 국시에 나왔죠? 요도질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 남자 회음부 한번 요번에 볼게요. 귀음, 치향. 요 앞에가 귀도입니다. 요기가 음경이에요. 그리고 치골과 항문. 요 순서로 닦는다. 요 끝에서부터 요렇게 몸쪽으로 닦는다. 이 얘기예요. 폭용 수술을 하지 않는 남성은 포피를 뒤집어 닦아준다. 이 껍데기를 뒤집어서 닦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위치 관리. 틀리죠? 자기 전에 뺀다. 찬물에 담근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쪼그라들어서 안 된다. 수건을 깔고 닦아라. 왜? 떨어뜨리면 플라스틱 깨지죠? 위치. 틀리. 굉장히 비싸거든요. 파손에 주의해야 된다. 비간 삽입 길이. 코끝에서 귀, 검상, 돌기까지 길이를 측정한다. 등척상 운동. 길이척입니다. 등척.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등척상 운동이에요. 관절 길이가 같은 운동이 등척상 운동입니다.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 단계. 아 나 한 달 이내에 담배 끊을 거야. 준비 단계구나. 그쵸? 담배를 6개월 이상. 1년, 2년 끊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유지 단계입니다. 유유. 요거 중요하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피, 피. 피. 피 성년 후견인. 피. 피 한정 후견인. 파.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여기서 복권 로또 아니죠? 회복이 안 됐다. 계속 파산 상태다. 돈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해당 정신질환자 상태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람 배우자 안 된다? 미성년자 안 돼. 행방불명자 안 돼. 기타 보호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정신질환자 보호자 달려면 어느 정도 뭔가 멀쩡해야 되는데 멀쩡하지 않은 사람 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고령자 되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 된 사람 되죠? 이미 회복됐으니까 되는 거예요.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이거 국시에 나왔었죠? 근데 맨날 나와요. 결핵환자, 전염병 환자는 맨 마지막에 가라 이거예요. 신생아, 미숙아, 그 다음에 임산부, 아기 다음에 엄마죠? 그 다음에 학년 전, 아동, 학교 가기 전, 그 다음에 학동기 아동, 초딩, 그리고 성병환자, 결핵환자, 병 있는 사람은 뒤로 가라. 이 병 있는 사람 먼저 가정 방문했어요. 그 다음 뭐 계속 전염되겠죠? 비전염성 먼저 방문 비전, 방문 비전. 지팡이, 이번에 지팡이 나올 차례입니다. 저번에 목발 나왔거든요. 지팡이만 그냥 이번에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지팡이 올라갈 때 올 지검마, 이것도 질문 주신 분 계신데 학원에서는 지검마인데 왜 귀가 안 좋은데 올 지검마냐. 여러분, 지검마, 지화건 이렇게 외우면 뭐가 올라갈 때인지, 뭐가 내려갈 때인지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래서 올라갈 때 지검마, 그래서 올 지검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올라갈 때 지검마, 지,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건,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라는 거예요. 지팡이 내려갈 때나 평지는요? 지, 마, 건. 지팡이 먼저, 그리고 마비 쪽, 건강한 쪽 갑니다. 올 지검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다. 내려갈 때나 평지는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검마 써놓고, 왼쪽 평마비다 하면은 아, 이거 왼쪽이야, 이게 오른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찍는 겁니다. 종이에 적고 하세요, 아시겠죠? 둔부, 보행기든 지팡이든 다 둔부 위치입니다. 불편한 쪽 뒤에서 지지하는 거, 보행기죠?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를 세트로 먼저 앞으로 가고요.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갑니다. 결핵환자, 누구한테 신고하죠? 간알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침상목욕, 침상 8구 침상목욕물 온도는요? 43에서 46도이다. 이거 제가 더한 거예요, 8구는요? 침상목욕은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목욕시킨다. 회음부 간호, 여자는요? 요도질, 항문으로 닦는다. 앞에서 뒤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 똥에서는 대장균이 드글드글해. 그래서 항문에서 질요도로 하면 큰일 난다. 요도질, 항문 순서로.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민반응 여부를 알아본다. 질병의 진단을 알아본다. 피내주사, ID입니다. 우리가 항생제, IV 놓기 전에 테스트하는 게 바로 ID예요. 벌에 쏘인 대상자,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아나필라틱 쇼크 올 수 있으니까요. 출혈경환자, 혈의병, 위험, 위계형 환자, 아스피린 먹지 않는다. 아스트아미노핀, 타이렌을 복용시킨다. 시설급여의 종류, 제가급여는 방방방 주단이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이에요. 노인요양시설, 시설하고요. 노인요양공생, 공동생활과정입니다. 규모로는 아니죠. 입소자를 9명까지만 받는다 하면 공생이죠. 10명, 20명, 30명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이라는 네 글자가 공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공동생활과정 하면 안 돼요. 요양, 요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2차 대기오염물질, OR스케펜, OR스케펜. 다음 중 2차 대기오염물질인 것은, 1차 대기오염물질인 것은, 2차 대기오염물질만 암기하세요. OR스케펜, 오존이 나왔었잖아요.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캐톤, 펜입니다. 기도 흡인, 흡인을 하려고 하는데, 가래 같은 거, 분비물 같은 거 뽑아내잖아요. 10초 이내로 뽑아내야 돼요. 왜? 숨 못 쉬니까. 총 5분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걸 넘으면 저산소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중간중간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권장해야 됩니다. 저산소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동맥, 동맥에서 피를 뽑습니다. 그게 바로 동맥혈가스분압검사, 아부가예요. 피를 뽑아서 우리 몸이 지금 정상인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거기서 말하는 수치를 벗어나면은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 정상 아니네. 아는 겁니다. 저산소증은요. 동맥혈가스분압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다.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번에 나올 차례입니다. 한번 쉬었거든요. 1차적인 예방,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 실제로 예방의 느낌은 1차 예방밖에 없습니다. 2차부터는요. 이미 병이 걸렸어, 다쳤어. 하지만 거기 상태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괜찮게 삶의 질을 유지하자. 그래서 2차, 3차 예방이거든요. 1차 예방 뭐가 있어요? 병이 걸리기 전에 산종간호하죠? 예방접종하죠? 이게 1차 예방입니다. 이미 병이 걸렸어요. 당뇨병 걸렸어, 결핵 걸렸어. 하지만 식이요법을 해야 돼. 결핵 걸렸지만은 X-ray 다시 찍어가지고 조기 치료해야 돼. 이런 건 다 2차적인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미 질병이 걸렸지만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2차적인 예방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건강검진. 어? 건강검진이면 1차 아니야? 2차 예방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조기 치료,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진찰. 질병을 조기 차단해서 원래 건강을 되찾자. 이게 2차적인 예방입니다. 3차적인 예방은요. 치료 후 남는 장애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잔종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재활, 사회복기, 재적응, 물리치료. 합병증의 최소와 기능 부전의 최소와 뇌졸중 환자, 뇌졸중 걸렸어. 하지만 재활하는 거야. 3차적인 예방인 거예요. 아시겠죠? 3차적인 예방, 재활, 적응, 복기, 물리치료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2차적인 예방. 산정간호, 1차적인 예방이죠. 예방접종, 1차.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너무 중요하죠. 맨날 나와요.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 농특법입니다. 농특법 하면 보건진료소 나오고요. 보건진료소 하면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선사 기억하셔야 돼요.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주소, 보건진료소.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의 문제점은 조직체계가 이완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건조직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예산과 인력하면 행정안전부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뽑습니다. 심폐소생술.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반도각의 인상, 반도각의 인상 순서도 물어보잖아요. 그쵸? 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일단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언어적으로 사정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심장 충격기준 갖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콕 찝어서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고요. 폐를 소생하는 게 인공호흡이에요. 중간에 기도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할 때는 경련밖에 없고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고개를 똑바로 제낍니다. 심폐,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죠. 성인은요. 무조건 30대 2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아, 소아, 애기들은요. 한 명이 구조할 때는 성인하고 똑같이 30대 2인데 119에서 의료 제공자 두 명 내렸어요. 이때는 두 명이서 15대 2로 한다 이겁니다. 성인은 항상 30대 2라는 게요. 쓰러진 사람이 성인일 때 30대 2라는 거고요. 영아, 소아일 때 119 대원이 두 명일 때는 15대 2로 간다. 뭐가 15대 2야? 애기한테 15대 2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도각이, 인상, 반 반응을 확인하죠. 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게 그림으로도 나와요. 각이, 인상, 가, 가슴 압박, 기,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 마지막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후상방, 후상방. 이거 나죠? 성인의 체온 측정, 후상방. 하임 리이법, 후상방. 기억하시죠? 후상방으로 잡아 당기고 나서 귀에다가 고막체 온기를 꽂습니다. 애기들은요. 후하방 아래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두뇌 회전에는 탄수화물, 상처 회복에는 단백질, 비타민 C. 유아의 정서 상태. 싫어, 아내. 대치가 뭐죠? 작업 환경이 너무 유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체인지해버리는 게 대치예요. 환기하는 거? 희석 환기, 실내 환기이다. 뭐 방사능이야 이런 거는요. 밀폐와 격리. 근처도 안 간다 이겁니다. 원격 조정한다. 장벽 치고 도랑친다. 유치, 도뇨관. 우리 몸보다 아래. 몸이 어디야? 아랫배보다 아래. 방강보다 아래. 복수배, 무슨 배관의 고름 이런 거 다 몸보다 아래. 기록의 보존 기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는 10년이다. 예방접종 기록. 정확하게 우리 교재에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기록만 10년이다 했지만요. 현실에서는요. 예방접종 맞은 사람 모두 다 10년 보관합니다. 아시겠죠? 처방전 2년 보관하고요. 나머지 잡다구리한 거 다 5년이에요. 인구 피라미드 무조건 한 문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싶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단순하게만 가면요. 유소년이 많다 하면 피라미드예요. 둘이 같다 하면 종형이죠.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많다 하면 별형이죠. 돈 버는 인구가 적다 하면 표주박형이에요. 그런데 2배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헷갈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준점이요. 유소년. 아기들이 항상 중심입니다. 아기가요. 항상 2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0에서 14세 인구가 아기가 65세 노인보다 2배를 넘는다 하면요. 넘는다. 아기가 많다 하니까 피라미드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된다. 이거 어렵죠. 2배가 된다. 또이 또이가 된다. 같으니까 인구정지형 종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0에서 14세 인구가 중심이에요. 2배에 미치지 못하니까 더 적다는 거죠. 아기가 적으니까 노인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아리형이 되는 겁니다. 2배라는 말이 나왔을 때요. 이 0에서 14세 인구가 2배를 넘는다. 그럼 많은 거죠. 아기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피라미드형으로 가시고요. 2배가 된다. 0에서 14세 인구가 2배가 된다. 하면은 종형이죠. 0에서 14세 인구가 2배에 미치지 못한다. 더 적다. 그럼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 되는 겁니다. 이 3개만 2배가 된다. 2배를 넘는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벼량 표주박형은요. 0에서 14세 인구 노인 인구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 생산연령 인구 15에서 64세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으면 벼령이고 50% 이하야 40, 30, 20, 10이야.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도시로 갔어. 여기는 농촌이야 표주박형이야 시골이야 호루형이야. 이게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금식해야 되는 검사? 위, 위, 기바, 정상강, 공기, 대. 위, 위, 기바, 정상강, 공기, 대. 다 못 외워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금식하는 건 알고 계시죠? 위, 위, 기바, 정상강, 공기, 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심 나왔어요. 심전동. 아 그럼 이거 금식 아니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초성이라도 아세요. 손상성 폐기물 노란통에 넣습니다. 주사바늘, 침 같은 거 손상성 폐기물에 넣고요. 거즈, 붕대, 영양제 맞은 수액세트. 이거 어디다 넣죠?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일반에 넣는 거 일반. 태반은요? 재활용. 격리 의료는요? 뭔가 감염병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즈붕대 의료 폐기물이죠? 일반에 넣는다는 거. 체위총정리.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죠? 2페이지는 무조건 씹어 먹으세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 쇼크 자세입니다. 숨을 못 쉬어 호흡이 곤란해 상체를 올린다. 좌위, 반자위예요. 회음부 간호자세. 이거 배횡아위죠?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는 새우등 자세. 다 끝나고 앙하위 똑바로 눕힌다. 쇠석이절석이 산부인과 자세죠? 관장자세. 좌측 심스위죠? 흉강천자. 흉강천자. 늑막천자. 흉곽천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팔을 머리 위로 엎드린다. 복수천자. 이렇게 앉아서 배에서 물 뺀다. 파울러시 체위, 자위, 반자위. 요거 파울러시는요. 상체가 올라가는 게 파울러시 체위입니다. 하하사 가지고 시장에서 걸어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배횡아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수륭이, 수륭이. 승의통 완화 자세. 태아 위치 교정 자세. 산후 운동 자세. 수륭이, 수륭이. 결핵약. 아이너를 장기간 먹었습니다. 어떤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뭘 같이 먹어라?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같이 먹어라. 악성비녈을 하면은요. 코발라민, 비타민 B12. 코피 터진다. 식스의 2배가 B12 아니겠어요? 코피가 터집니다. 악성비녈을 걸린다. 여러분 요거 면역이름도 아셔야 되죠? 예인능, 백톡인능, 모자수, 홍자능, 한감, 한감 면의 인수. 요것만 알면 끝납니다.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이 인공능동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은요. 인능, 인공능동입니다. 홍역,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은요. 홍인능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았다 하면은 인공능동이 되는 거예요.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긴 면역은요. 백톡인능입니다. 인공능동이에요. 모자수, 모체로부터 자연적으로 받은 거. 모유나 태반으로부터 받은 면역은요. 모자수, 자연수동입니다. 홍자능, 홍역을 그냥 알코올 넣어서 자연적으로 생긴 면역은요. 홍자능, 자연능동입니다. 자능이에요. 자연능동입니다. 코로나 알코올 자연적으로 생겼어? 그러면 코자능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하면은 예인능, 인공능동이고요. 자연적으로 그 병을 알코올 안으로 생겼어? 자연능동입니다. 항감, 항감면회, 인수. 항감면회는 인공수동이다 이 얘기예요. 항독소, 감마글로블린, 면역혈청, 회복기 혈청은요. 인수, 백톡인능. 백신과 톡소이드는 인공능동, 인능이고요. 항감면회는요. 인수입니다. 인수, 동정맥루, 투석 환자들한테 인공혈관 심는 거죠. 동정맥루가 있는 팔에는 매일 자주 진동을 촉진하고 잡음을 청진한다. 한두 달 있으면 이걸로 투석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압력 주지 않는다. 힘쓰지 않는다는 거. 가정 방문 시 감염병은 맨 마지막이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바로 직전에 청소년기 두 번 나왔습니다. 국시 6개차 동안 자아정체감 대 역할운동. 이거는 이제 안 나오겠죠. 영, 신. 영하기에는요. 영하기는 0에서 1세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 유, 자. 유학에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기간조. 4060은요. 중년기죠.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거.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취업이 안 돼서 침체될 수가 있다. 노년기도 많이 나왔어요. 통합감 대 절망감. 또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입니다. 재가급여 방방방주단. 하루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관보호 데이키어센터 가시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 기간에 기자 빼서 단기 보호로 가세요. 사회보장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빈민층에게 혜택을 준다. 의료급여, 의료보호는요. 공공부조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정인 장애인에게 준다. 사회서비스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요. 강압적, 강제적이죠.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지만 혜택은 균등하게 준다.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 가지밖에 없다. 공단에서 나머지 돈 주는 제3자 지불 제도다.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30%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다. 살본 다섯 가지. 국산, 건고노, 국, 국민연금, 산, 산재보험, 건, 건강보험, 고, 고용보험, 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돈을 냅니다. 그래서 통합징수한다. 돈은 한 번에 내는데요. 별도로 운영한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이렇게 용지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한 12.7% 이게 올랐어요. 원래 한 7, 8%였는데 한 13%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이번에 행위별 숫가제 나올 차례죠. 왜? 행포, 행, 행포포까지 나왔습니다. 행위별 두 번, 포갈 두 번 나왔어요. 설마 이번에 또 포 나오면 포포포잖아요. 행위별 숫가제가 나올 차례다. 행위별 숫가제 뭐예요? 대학병원 갔어. 행위별로 돈 다 내야 되죠. 진료의 질은 높아. 하지만 돈이 많이 나와. 이게 장단점이 되겠어요.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의사의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상승한다. 이거 다 행위별 숫가제 얘기죠. 고가의 신의료기술 적용을 촉진한다.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의료기관의 신용성이 높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진료의 단점이 있다. 이게 다 행위별 숫가제 얘기입니다. 의료의 질은 높아. 하지만 돈을 많이 대. 이게 바로 행위별 숫가제예요. 포괄 숫가제는요. 7개 질병군에 대해서 묶어서 이 질병에 대해서는 100만원만 내. 50만원만 내.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벌칙 총정리 맞춰보세요. 환자 비밀로설 직전에도 나왔죠. 이번에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 3 기억해 보시고요. 혈액매매 행위 5, 5 전전에 나왔었잖아요. 정신질환자 6위했어. 정신질환자 퇴원 안 시켰어. 이거 5, 5입니다. 되게 세죠?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어. 이게 바로 3, 3이라는 거죠. 노동 강요했어 3, 3이다. 태아성간별 2이다. 전음성 결핵 환자가 자꾸 일합니다.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하지 마세요. 업무종사 정지나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땐 1, 1이라는 거.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1급 감염병이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1급 감염병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는 1급이죠?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4급이에요. 감염병은요?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1급은 즉시 신고해요. 2, 3급은 하루 24시간 주죠? 4급은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메독이야 4급이죠? 성병이야 4급이죠? 병원에서 다재내성균에 감염됐어? 다 4급입니다. 기생충, 요충 다 4급이에요. 2급 감염병, 초성 만들어달라는 분 많았는데요. 결핵, 홍역은 2급 감염병이다. 2월에 결혼하자. 우리 2월에 결혼하자. 2급 감염병은요? 결핵과 홍역이 있다.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 혀 이것만 2급이고요. 나머지 10자 들어가는 거는요? 다 3급입니다. 3급이 조금 스펙타클하죠? 에이즈야, B형 간염이야, C형 간염이야, 파상풍 걸렸어, 개, 공수병, 쥐새끼, 발발찌, 렙토스피라증도 들찌죠? 모기, 일본의염, 말라리아, 황열, 딸기열, 지카바이러스 다 3급입니다.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 다 2급이다. 기로 듣는 간호조무사, 퀘스트라다무스. 여러분 끝났습니다. 반복해서 완전히 씌워먹고, 국가고시 시험장 가서 무조건 합격하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누르면 합격!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